아웃복싱 위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웃복싱으로 스텝 뛰는 것부터 아웃복싱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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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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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아잇 아잇 지금 여유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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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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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이 역시 역시 초등부 게임을 담게 아잇 진짜 여러분들 진짜 와 너무 귀엽습니다 네 지금 사실 나이차도 조금 나고 신장차가 있기 때문에 좀 받아주는 스파링 네 이벤트 스파링 이벤트 스파링 차 주차하신 관중 여러분께서는 차를 이동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문을 닫을 거니까 어디 어디 차를 혹시 저쪽 차 없는 거리 쪽에다가 받쳐놓으신 관중 여러분께서는 자 여러분들 빨리 이동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예 귀엽다 네 잽으로 살짝살짝 건드려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어허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살짝살짝 살짝살짝 건드려주기 바랍니다 아하 안 때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게 저 나이에 지금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가져야 된다라는 이렇게 남들이 본다 보는 이런 무대에서 오우 저러다가 조효한 홍성원 선수 출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마이크 머리가 너무 커서 예 아 또 스텝 스텝 스텝을 또 보여줘야죠 아하 좋습니다 아하 지금 어허 머리 콩콩이 지금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 지금 근데 실력차랑 체급차 그 다음에 리치차 네 다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우리 차민 선수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 아 좋습니다 진 선수는 단독으로 나와서 우승이 확정이 됐고 아 차민 복싱에 박여준 선수는 이래저래 아 지금 1라운드 끝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2라운드에는 조금 아